지난 연휴부터 해서 계속 나온 거는 대부분 계속 안 좋은 쪽 그러니까 지표로는 안 좋은 쪽이죠 그러니까요 금리 부분에 있어서 또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아까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졸트도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확 갑자기 밀리는 거는 아까 금리가 오르는데 보시면 에나가 150이 탁 넘어가는 순간 금리가 확 튀는 거죠 150 넘어갔어요 지금 이제? 그거하고 맞춰서 졸트 보고하고 같이 그림 보시면 같이 나오니까 같이 그냥 확 튀어버리죠 위로 이렇게 150.085가 나네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표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상대적 강세라고 하면 채권도 강세라고 하고 이런 흐름이 지금 계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러면은 오늘 뭐 어쨌든 10월에 좋은 이야기는 뭐 좋은 것 좀 해주세요 좋은 것 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가져온 것 중에 그나마 제일 좋은 게 또 테크니컬한 분석이라 이건 안 맞을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하죠 왜냐하면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트렌드의 추세는 트렌드에는 시크리컬한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시큐어 어떤 장기적으로는 추세적이니까 이렇게 약간 긴 흐름의 어떤 추세가 있는데 현재 40주 이동평균선이니까 200일 이동평균선이겠죠 이게 한 지금 4200 부근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시크리컬 불 마켓이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200주 이동평균선이니까 어마어마한 엄청 초장기 상당히 긴 장기죠 시큐어 이 이동평균선이 3900에 있는데 여기서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시크리컬 불 마켓이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뭐 2020년 코로나 19년에 중국과의 무역전쟁 16년에 브렉시트 이제 2012년에 유로존 이런 그 위협 그러니까 위기가 있고 나서 하락이 있고 나서 강세 전환과 강세 전환으로 돌아서는 것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 40주 이동평균선에서 테스트를 하고 하락 뭐 테스트 하락 요거 요게 있었는데 요렇게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그 해당 연도에 연말 랠리가 있었다 뭐 연말 랠리가 있었다 이거고요 2023년 후반 이 이제 12년 후반 16년 후반 뭐 19년 후반과 비슷하다 그래서 40주 이동평균선의 테스트 또는 이제 하락 언더컷 요걸 생각해보면은 연말 랠리에 어떤 선행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뭐 요런 내용인데요 그럼 차트를 지금 이렇게 보면 어 제가 이걸 그었는데 이 장기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선 이 바닥에서부터 저점을 찍고 찍고 올라와서 지금 여기에 부딪히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 그 쉬는 동안 여기 보시면 이때 강하게 보시면 반등이 나왔어요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왔네 올라왔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좀 실패했어요 그리고 버티고 버티고 지금 오늘도 뭐 어떻게 보면 버티고 있는 중이죠 4268이니까 버티고 있는 중인 거다 그러면 4200 부근이니까 뭐 200일선을 만약에 이제 그 어 긋는다면 여기 여기가 4200이죠 이렇게 이 부분까지 좀 이 추세도 안 깨고 어 깨면서 이제 뭐 좀 기다려보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어 괜찮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지금 그래서 어 생각보다 조금 뭐 금리가 많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빠지지는 않는 흐름이 이 추세를 깨게 되면 좀 힘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40주선 테스트를 또 그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 10월 한 달간 아마 아 또 좀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10월에 10월부터 좋아질 거냐 아 11월 그 이후로 이제 넘어갈 거냐 12월까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의 어떤 싸움 한 50포인트 한 50에서 60포인트의 아 싸움이 되겠죠 요기 그러면은 아 50%에서 50에서 60포인트면은 한 1점 한 얼마가 될까요 한 1.23% 뭐 요정도 되겠죠 요기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변동성과 관련해서 지금 10월에 만약 그 픽스의 그 3개월의 평균을 현재 픽스로 나눈 값이 1.0보다 이제 낮은 소위 말하는 그 과매도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가는 요게 이제 조건인데 요게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으니 반등 나올 가능성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요기에 나오는 이 지표 요 요 이 값이 이렇게 될 때 소위 말하는 그 핵심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벤코버 아메리카는 요 지표를 이제 지금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야데니도 마찬가지죠 이 자기들도 이렇게 트렌드상 이렇게 그렸을 때 이 트렌드와 200일선 사이에서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되면 자기들은 반등이 4600까지 여기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 그러니까 풀백 반등이 지금 많이 나온 구간이 10월이긴 하다 5% 이상의 풀백이 반등이 나온 게 이제 구간이 많이 나왔던 달이 10월이었다 그래서 10월에 좀 나올 수 있다 뭐 달별로 보면 그래도 가장 높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만약 그 현재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현재 보시면 연착륙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건 연착륙과 거기에 맞춘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격 책정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현재의 가격 뭐 그리고 이제 좀 4600이나 좀 시장에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려면 결국에는 이제 어닝그로스가 2025년까지 한 25% 정도 이제 올라와야 된다 그러면은 24년 25년 해서 양이 양동안 뭐 한 12.5나 뭐 12 뭐 13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나와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유가가 한 20% 하락해야 된다 즉 그 25년까지 그 최근에 어제 어제부터 해서 나온 게 이제 25년에 70달러로 다시 이제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도 있긴 해요 어 그게 결국 뭐 어 예 논리는 뭐 가격이 이렇게 오래 유지되거나 그러고 어 되거나 또 이제 중국이 어 유가가 비쌀 때는 수입 원유 수입을 거의 안 한다 어 싸게 사놓은 걸 가지고 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석유 제품을 어 파는 전략을 쓰는데 어 그것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거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근데 어쨌든 어 25년까지 유가가 다시 이제 채금보다 이제 하락해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그 다음에 아 뭐 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빠져서 이제 이 정도까지 유지되어야 어 지금 어떤 시장이 좀 이렇게 침체에도 안 빠지면서 어 갈 수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2024년 하반기에 어 세 번의 금리인하 지금 그 나오는 전망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런 네 가지 조건이 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건데 지금 보시면은 그 2024년 2024년과 2023년에 어 여기 이 성 보면은 지금은 12%예요 여기 한 12% 많고 오르거든요 지금 12% 높을 것으로 예상하니까 얼추 대충 뭐 1년 2년치 해서 어 이거 예상치는 그냥 맞아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최근에 좀 빠졌다가 살짝 뭐 들긴 하거든요 여기 여기 23년 올해가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다만 그러면은 이 12%하고 2025년에 지금 야데니에서 보는 어닝그로스의 그 성장이 여기 지금 24년 여기 두 개 붙어 있거든요 24년 25년이 비슷하다 그러면 뭐 어닝그로스는 맞춰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아 매출 성장률이 아 독지간에 한 5% 정도거든요 어 24년 하고 25년 보면 5% 내외로 묶여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 이게 그렇게 많이 안 높으면 마진 개선이 크게 기대되진 않는데 지금 EPS는 많이 높은데 다른 걸로 EPS가 높아지고 매출로는 뭐 그렇게까지 높이는 게 안 나오면 아마 음 비용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매출 성장은 아 그렇게 높지 않다 지금 5% 내외이기 때문에 요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하고요 그러면은 전체적 장기적으로 결국 그 길게 보면 아 조정 구간이 있는데 잘못 이제 이런 침체 구간만 겪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매출도 이렇게 많이 꺾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뭐 꾸준히 상승하는데 지금 흐름이 대부분 지금 보시면 약 10년 텀이죠 10년 텀으로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 짧은 구간에 이제 나오진 않을 것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한 10년 오르고 한 2년 내리고 한 10년 오르고 한 뭐 요긴 짧은 팬데믹 때문에 좀 발생한 거고 이렇게 짧은 구간 오르고 바로 침체 올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너무 기울기같이 약간 가파른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뭐 전체적인 길게는 좀 괜찮지 않을까 다만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 이걸 그 분기별로 보면 야전이 약간씩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안 좋을 때 보면 이게 여기서 멈추고 이제 좀 올라와야 되는데 그 S&P500의 주당 매출이 이게 이제 YY로 좀 올라오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그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올라오는 쪽으로 좀 그림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뭐 채권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골드만삭스에서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연방 이자 비용이 계속 올라가서 지금 보시면은 GDP 대비 지금 2%인데 24년이 되면 3%로 늘어나게 되고요 30년이 되면 4%까지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는 1990년대 초반에 정점을 넘어선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부담을 지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또 하나는 장기금리가 올라가는데 수급 부분도 있는데 이 그림이 이제 중국이 계속 팔고 있는데 최근에 최근에 이제 보시면 급격하게 이제 가속되게 이제 팔고 있죠 그게 이제 뭐 위안화 방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팔고 있는 3천억 그 지금 보시면 한 3천억 달러 팔았는데 최근 몇 달 동안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채권 매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수급상도 이제 이 금리 상승의 원인이 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..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보시면 그 S&P 500 기업들이 어떻게든 그 최근에 이 이 장... 그러니까 금리가 쌀 때 많은 채권을 발행해서 어... 좀 괜찮았어요 장기 만기... 그러니까 장기로 이 만기에 장기 만기로 이제 고정금리 부채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...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차단했지만 이걸로 그 중간중간 이제 뭐 그 다음 돌아온 롤러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차입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해요 음... 네 그래서 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... 거의 뭐 지금 20년 만에 가장 큰 그... 연간 기준으로 가장 큰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... 결국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... 결국 기업이 어... 현금 보유 비용이 많고 어떤 부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부채가 적은 기업들 뭐 이런 쪽으로 좀 어... 이렇게 종목별로도 이제 그... 어떤 종목의 확산에 의한 장... 시장이 올라가기는 좀 어렵고 축소되면서 좀 갈 가능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어...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그... 10년물 10년물 이제 노미널 명목 그 수익률인데요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명목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거는 최근에 끌어올리는 부분은 실질 리얼이에요 리얼 실질 수익률이에요 실질 수익률이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어... 이 상황이기 때문에 어... 지금 에... 소위 말하는 중립금리 에... 이상으로 이제 뭐 얘가 더 끌어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라서 조금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아... 그 다음에 아... 지금 만약 그... 금리가 5% 그러니까 여기 이제 5%죠 여기가 5%인데 이 5%를 넘어가게 되면 에... 장기적으로 이... 그 상단이 지금 7%까지 뚫려 있어요 여기 지금 뭐 비어있긴 한데 어쨌든 왜 7% 이게 7% 까지도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열려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5%는 뭐 찍기는 찍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왜 아... 책... 어... 이걸 보죠 그 CNBC에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있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치권 이야기나 뭐 그... 가끔씩 보면은 그... 종이로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? 이게 군대에 있을 땐 이거 넘기고 하는 거 이거 차트 이거 넘기 그런 거 종이로 쓰듯이 종이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이 채권에 대해서 이분이 어... 자기가 보기에는 상황이 어떤 특정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어... 이게 신년물이 장기적으로 13%까지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13%가 결국에는 이 과거 이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로 그런데 이제 이... 뭐... 이분만을 믿는 건 아닌데 결국에는 그... 현재 상황에 봐서는 그러니까 한 7% 정도 2년... 2년 내에 이게 뭐 단기간에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분... 이 사람이 한 2년 내에도 한 7%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어...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장기적으로 지금 어... 앞서 이제 설명하셨던 뭐 그런 조건들이겠죠 계속 그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인데 어... 지금 뭐 유가 같은 경우 이제 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그 뭐... 월가 쪽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가 돈다고 하는데 아... 바이든... 그러니까 사우디는 바이든이 싫다 네... 그냥 떨어뜨리고 싶다 어... 유가를 높이 그냥 가져가겠다 그래서 70불 이야기할 때 그 오펙의 그 석유 장관인가요 그분이 계속 100달러 유지할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... 그게 이제 뭐 그 가격이 어... 수요를 조금 줄이더라도 최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으로 지금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음... 아..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... 전체적인 부분이 아까 봤던 뭐 계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... 발행할수록 어... 여기 앞서봤던 이런 부분들 이자 비용부터 해서 어... 미국의 전체적인 부분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게 이제 구조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... 이 사람도 상황이 어떤 특정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니까 안 좋은 게 전부 맞물려가지고 가게 되면 그런 방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그... 지금 이 금리랑 아까 봤던 이제 달러 환율과 관련해서 달러가 강세로 가는데 엔화가 지금 너무 약세로 150엔으로 너무 약세로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하나 그... 과거랑 비슷한 어떤 그... 구조적인 흐름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아... 잠시만요 이게 이제 여기 여기 보시면은 아...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금이 올라야 되는 금이 빠져요 금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 과거에 금리가 더 급격하게 올라가면 금은 이자를 안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... 금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... 고금리로 갈수록 금값이 박살이 나는데 지금 보시면 이때 이때도 그렇고 뭐 이제 과거에도 그렇고 금값이 안 좋은 방향성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그런 게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미국이 문제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은 뭐 둘째치고 주식시장은 뭐 중간중간이 계속 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파는 결국 미국 아닌 나라들이 엄청난 이제 이제 그 부채 그러니까 달러 부채 그러니까 달러 부채죠 이게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... 이거와 관련된 과거 이제 뭐 IMF 같은 뭐 이런 그런 문제가 우려스러운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그 이상하게 흘러가는 지금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보시면은 미실현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의 미실현 손실이 지금 계속 그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네 지금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이 급증하고 있는데 2분기 미실현 손실이 5,500억 달러예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이게 지금 은행 자기 자본의 거의 25%에 해당됩니다 이거 어디 가서 채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하이어 포 롱고로 이어지면 계속 은행들한테 지금 압박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나마 이제 뭐 긍정적인 거는 긍정적인 건 아니죠 이게 지금 보시면 0.7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PEG 레이조가 그러니까 테크 중에 메가캡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라는 거예요 S&P 500 기준으로 중간 기준 2013년부터 0.84 사회연대 이제 0.7배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성장성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EPS 성장까지 생각하면은 나를 다른 거보다는 더 싸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그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금 월요일 어제 어제인가요? 어제죠 어쨌든 아 올라서 끝나긴 했지만 좀 밀리긴 했는데 올해 요일이 좀 올랐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날 올라야 되는 날이긴 했어요 근데 뭐 올랐다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블룸버그 기사 중에 어이 또 이게 또 딴 게 나오네요 아 일단 그냥 지나가죠 그 다음 이제 엔비디아 뭐 아까 이야기 했는데 뭐 그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블랙웰 B100이죠 이 GPU 요거 관련해서 아 결국에 이제 멀티 침넷으로 갑니다 AMD가 뭐 그렇게 자랑하는 침넷 설계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TSMC 3나노 공정에서 한다고 하네요 침넷 구조 디자인인 설계면은 뭐 비용 절감하고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잘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렇게 된다고 보고 2024년 하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음 계속적으로 뭔가 이제 계속 그 좋은 어 GPU를 만들어내니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의 어떤 그 매출을 보면 어 24년에 보시면 지금 300 그 3천 요게 지금 310인가요 요기까지 지금 올라가죠 예 310억 달러까지 310억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약 두 배 가까이 이제 이렇게 데이터 센터 향 매출이 올라가게 됩니다 음 계속 올라가는 부분 있고 어 그 다음 이제 그 27일 기사였지만 어쨌든 요기서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 몇 달 전보다 이제 그 GPU가 더 구하기 쉬워졌다 그래서 쉬워준 이유는 이제 뭐 공급망이 늘어나서 그렇다 아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어쨌든 최고의 선택은 엔비디아였다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좋은 이야기인데 AMD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 점점 더 매력적인 GPU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 그날 이제 AMD의 리사수가 뭐라고 했냐면 커스텀 실리콘 제작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보명이잖아요 이 보명 칩을 만드는데 아 커스텀이니까 주문 제작 해주겠다는 거예요 음 이거 만들 만드는 거 그러니까 매력적인 GPU 이 GPU 제품은 결국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 이제 AMD가 살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향이 이제 범용보다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것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 돌파업으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뭐 750이 있으면 끝 넘어가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제프리에서 이제 약간 높였어요 목표가를 400으로 올렸는데 뭐 결국엔 이 코파일럿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주가를 견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매출의 약 8% 정도 어 올릴 수 있는 어 그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기업용으로 나오고 나서 한 그 1년 이내에 향후 12개월 내에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일반 공개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생긴다 그래서 어 2025년 그 기준 EPS가 13.5달러고 어 여기에 30배를 장기적으로 롱텀 롱텀 기준 뭐 AI의 어떤 어떤 그런 걸 감안하면 400달러 정도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ASML과 관련해서 인텔의 그 가장 최근 그 뭐라 뭐죠 EUV 중에 아 최신의 그 차세대 하이 아 이게 뭐죠 와 흑자외선 그 나 이건데 아 갑자기 이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 EUV 리소그래피 장비를 인텔에 이제 제공 올해 말에 인도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오레곤주에 있는 어 히스브로라는 곳에 이제 그 메인 R&D 팹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메트로 그 레이크 어 메테로 그 레이크 랩탑 그 생산을 일단은 뭐 이 아일랜드에 있는 이쪽에서 그 생산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인텔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음 메타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이 계속 그 성과가 좋다 광고에 대한 아까 이제 뭐 그 제안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 클릭 투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e 이거에 대한 그 e 반사이익을 좀 생각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음 마지막은 재미있는 것 같아서 아 지금 보시면 체중 감량하는 그 이런 오젠픽 같은 뭐 뭐 이고비든 이런 의약품이 아 항공사에 수백만 달러를 절약시켜준다 당연히 이제 체중 감량이 되면은 체중 감량이 되면 연료를 적게 쓰겠죠 아 그래서 만약 승객들이 전체 승객이 이제 한 10파운드 정도 이제 몸무게가 줄어들면 한 8천만 달러 한 8천만 달러 유나이티드 헤어라인 계획전으로 8천만 달러를 줄일 수 있다 아 그건 약간 좀 너무 나간 얘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래서 예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죠 저희가 뭐 수혜주 피혜주 이야기 했을 때 이 결국엔 이제 전체적인 제약 분야도 이제 뭐 좋아지고 또 하나 이제 의류 음 더 많이 사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업계 뷰티 업계도 이제 뭐 이렇게 살을 빼면 또 이렇게 뭐 더 살 뺀 다음에 그 다음이 나아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쪽으로 될 수 있대요 근데 아 이게 재밌지 않아요 이거 웃기잖아 재밌어요 네 아니 왜냐하면 그 과거 뉴스에 하나에 그거 있었잖아 유럽에 그 항공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뭐 사람들을 몸무게 많은 사람 내리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비행기가 못 날아가서 못 날아서 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의류 업체도 아베크롬비의 피츠가 여전히 주가가 좋아요 물론 그런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만 하여간 뭐 체중 감량 약이 상당히 많은 판도를 바꾸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항공료까지 진짜 번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나이키도 수혜 종목으로 분류가 됐는데 딱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바로 또 수혜가 되는 게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